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바캉스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호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윤경호씨 이번에 루아미를 담당하셨는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호씨 하트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강렬한 마피아 보스 주림 파악력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을 곽시양씨의 변신 브란트도 한번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입니다 스탭을 밟으면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캐리어 아 정말 그냥 있기만 해도 화본데요 좋지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출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면 아래에 정면 아래에 그리고 정면 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운 하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밀런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함께 만드는 하트 정면 아래입니다 bo 아래에 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